자 이외에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외에는 A급으로 찍었던 인용재결에 대한 항구소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준비된 대로 써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자 먼저 최고 답을 한번 봅니다. 자 사안의 경우 이 부분에다가는 그냥 질문 형태를 쓰면 좋죠.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가 문제된다. 여기는 이렇게 동호 반복은 안하는게 좋아요. 질문을 그대로 동호 반복을 하지 마시고 갑의제기한 취소기간 검토 여부 출소기간 충족 여부 뭐 여기는 목차 좋네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제소기간 어 뭐 조문이 있으면 조문 언급을 꼭 해주는 게 좋겠고 여기는 날짜 따지는 거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서 잘 썼어요. 대상적격 자 이 대상적격은 대상적격은 보통 조문부터 쓰기 시작하죠. 조문부터 쓰는데 인용재결일 때만 원처분제의 재결주의 재결의 고향 위법의 의미 그래서 제3자 행정에 관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송, 식구조 단서, 재결취소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좀 쓰기는 좀 힘든 스타일인데 목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목차 대신 곧바로 써주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목차를 쓰지 않으면서 풍부하게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흉내내지 마시고 본인이 잘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문적격선, 단서적연설, 학설에는 번호를 적어주는 게 채점할 때는 보기는 편해요. 잘 썼습니다. 피구적격 지금 조문 언급이 없는데 13조, 2조 양 조문은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제3자 쟁송이 문제 되는 거죠. 특히 인인 쟁송이 문제 되고 위법한 조례의 근간 여기는 재결이죠. 설문 내용 그대로 써주고 첫 번째 주장의 타당성, 모차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쟁점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쟁점 이름이 하부 목차로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때는 주장의 타당성이라는 목차를 쓰는 거 좋습니다. 자, 청구인 적격, 용어 조심하시고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잘 썼어요. 기본적으로 손목차를 쓰지 않는 스타일로 지금 쓰고 있네요. 두 번째 주장, 여기 좋네요. 조례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무효다. 물론 이설이 있긴 합니다만 무효로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써준 건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점수도 가능하겠네요. 대부분은 이제 안 쓰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위법한 조례에 근간 처분의 효력 여기는 이제 쟁점이잖아요. 쟁점은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가 위법하면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함이 무효라는 것은 간단하게 쓰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퍼소 풍부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보통 이제 설문의 해결을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 교수님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검토 및 소결 부분을 풍부하게 하고 설문의 해결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간단하게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건데 이렇게 조금 풍부하게 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회의상청권의 적법성 검토인데 성립요건 2조 조문을 꼭 써주세요. 조문해서 성립요건을 먼저 써야죠. 거기서 특히 뭐뭐가 문제가 된다.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즉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항고소송의 위법한 내력에 관한 기파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위법한 조례를 적용한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좀 써 줘야 돼요.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쓴 게 느껴집니다. 뭐 이 정도만 써도 고독점을 할 건데 부족한 부분, 강약조절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처분율 재결제가 문제 된다. 소외대상, 대상적격. 뭐 대상적격 먼저 썼네요. 처분 개념부터 쓰는 건 괜찮습니다. 원처분율 재결제, 재결고의한 위법의 의미 그리고 제3제행정에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목자랑 빼도 상관없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여기는 써줬어요. 이렇게 쓸 때는 들여쓰기를 통해서 목자가 좀 드러나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리마인드 특강에서 제가 했는데 수요일 리마인드 특강이죠. 사실 이 제목을 안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들 그냥 쓰는데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원처분주의다. 논리 한번 보세요. 논리. 사안은 원처분주의다. 그래서 19조가 문제가 되는데 사안은 재결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재결에 다투기 때문에 19조 단서가 문제된다. 그런데 사안은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내용상 하자를 주장한다. 따라서 19조 단서에 재결에 고요한 하자에 고요한 위법에 이런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 갑은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치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따라서 사실 이 목차는 꼭 써야 될 목차는 아니긴 한데 과거에는 좀 많이 썼단 말이죠. 이 목차를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쓸 거면 19조 본문 적용설에 어떤 논구를 좀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19조 본문 적용설은 결국 재결의 고요한 위법의 의미에서 내용상 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갑에게 이 치소 재결은 갑에게 비로소 불리익을 야기한 새로운 원처분으로 봐서 본문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거를 좀 더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오히려 여기를 좀 줄이고 그런 내용을 보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내용상 하자가 포함된다고 봤다면 포함되지 않는 19조 본문 적용설에 관한 논의를 쓰는 게 좀 논리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과거에는 많이 써줬으니까 출소기간 이렇게 날짜 따지는 거 나오면 날짜 꼭 써줘야 돼요. 특히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쟁송기간이 도과된 경우들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적격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돼요. 재결치 소동에서는 피고는 재결을 행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인은 합의제 행정청의 지위가 있다. 여기까지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잘 썼네요. 답안지 보니까 논점의 정리 좀 들여쓰기를 해서 지금 내용과 목차가 나란히 써있으면 이게 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들여서 넣고 빼고 하면서 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청구인적교 입법론을 쓰는 거 좋습니다. 입법론을 쓰고 청구인적교 입법론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법률상위의 의미는 판례하고 똑같다. 인인쟁송이라고 쓰죠. 인인심판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인인소송 또는 심판일 때는 인인쟁송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판례했을 때 이거 써주는 거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조문활용을 꼭 해줘야 돼요. 아주 기초가 탄탄한 답안지네요. 청구기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답안지들에서 조문을 써야 될 때 좀 안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조문은 중요한 거예요. 웬만하면 꼭 써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제3자에 관한 필요적 통제 규정이 없다. 이게 독일이 있는데 우리는 처분을 발행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필요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는 자신에게 불일하고 타인에게 수익적인 이런 복효적 행정처분에 관해서 처분이 있으면 알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조문 언급을 꼭 해주세요. 조문 27조 3항 이제 정확히 써주면 좋겠다. 포섭을 아주 잘 했습니다. 위법한 조례 근간 처분 사실 처분하고 재결은 좀 달라요. 처분 등의 등이 재결이거든요. 그래서 처분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쓰긴 하지만 재결도 준법률 행위 중 확인 행위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재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런 조례가 위법하다는 것 자체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백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도 하자는 중대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서에 불가하다. 꼭 써줘야겠습니다. 세번째 주장은 이유있다 뭐 이유있다 이유없다 또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쓰면 안 돼요. 나머지 국가배상 기판력 문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A급으로 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A급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 좀 정확히 잡아 주시고요. 기판력이 미치느냐 이게 곧바로 뭐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한데 정확하게 논리를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논리를 좀 보강해 줍니다.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2조에 국가배상청권의 성립요건부터 검토합니다. 그 성립요건 중에서 직무집행위 처분이고 그리고 법령위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한고송에서 이미 직무집행위 처분에 대한 위법판단이 이루어졌고 기판력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기판력이 미치는지는 소년배상청권의 성립요건 중 법령위반 파트에 쟁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법안 조례를 적용한 공무원에게 이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느냐 행정심판위원회도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에는 국회나 법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견해다툼은 좀 있긴 하지만 당연히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기판력이 미치느냐 사실 교수는 이런 파트를 읽고 싶을 거예요. 검토미 소개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써야 됩니다. 광희행위위법성설을 취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위법 개념이 더 크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설로 갔네요. 구별설로 가고 구별설에 따른 사안포섭을 해주되 최근의 학설들의 경향은 소개만 해준다면 소개만 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미친다는 개별적 결정설도 있고 또는 소속물 기준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A급으로 처리를 좀 해야 돼서 정확한 쟁점의 실이 그리고 최근 학설들에 대한 논의까지도 다만지 쓸 수 있게 좀 압축적으로 준비를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기타 소송요건 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과실은 지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요건이 아니죠. 이 용어는 좀 틀렸어요. 지금 과실은요. 본안 판단에서 소송물인 소송물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입니다.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판단하는 소송물인 국가배상청구권의 법률요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송요건이었으면 안 되겠죠. 과실 여부 그냥 평면적으로 같이 쓰세요. 왜냐면 선후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중에서 법률위반과 과실이 동일한 평면에 있잖아요. 써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 논까지 많이 쓸 건 아닌데 의정도는 써주면 좋겠네요. 과실이란 이 정도. 그리고 관련 판례. 관련 판례는 만약에 써주려면 관련 판례를 써야 돼요. 관련 판례.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처분이 재량일탈남용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처분의 기준을 준수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었는데 뭐 이걸 써서 틀렸다기보다는 더 관련된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의 과실을 단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니까 관련 판례를 좀 써줘야 된다. 재량일탈남용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긴 하지만 이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기타청구예보. 지금 얘네들은 소속물에 대한 판단에서 소속물을 이루고 있는 법률요건들이에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원래 번호 붙이지 말라고 하지만 붙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조문은 제일 끝에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아예 그냥 썼어요. 상관없습니다. 포섭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들여쓰기 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소의 대상 원처분지 재결주의. 재결구현 위법의 의미. 인용제일에 대한 항고수는 목차 없이 곧바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3주의 인용제일에 대한 항고수는 일반론이 부재했다고 하는데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런 경우에는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잡아주는 답안일을 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19조 본문적 요설로 소개 간단하게 해주면 의미가 있겠네요. 피구적 경우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13조 2조 이하 유의미탁을 받은 행정처에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재결취소 소송에서는 재결안 행하는 행심위가 된다는 정도만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주향의 타당성.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했는지. 자 인인 쟁송에 따라서 처분인 직접 사망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처분인 근거법규와 관련법규에 의한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그대로 써줘도 돼요. 재기가 심판법 27조 사망은 꼭 알아둬야 되죠. 정당사유에 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포스폴을 잘했네요. 조문 사이에 조문도 한번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한 법령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하고 똑같아요. 자... 결론만 잘 썼네요. 명백하지 않아서. 이럴 때 제목을 옆에다 이렇게 다뤄놓거나 아니면 밑에 제목이 들어가도 2번은 사안의 경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또는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재결의 효력 이렇게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쓸 건 다 썼는데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네요. 강약 조절에서. 성립요건 그렇죠. 여기서 특히 뭐가 문제가 된다. 논리연결. 만약에 여기 다 써줬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는... 물론 여기서 썼으면 여기서 쓸 필요는 없어요. 제목 옆에다 이렇게 다른 것도 좋습니다. 법령 위반의 의미. 기팔력이 미치는지. 법령 위반의 의미는 좋았는데 학살 판례를 쓰고 기팔력이 미치는 지가 별도 목차로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즉 법령 위반의 의미에 따라서 한국성의 위법성 판단과 동일한 지에 따라서 기팔력이 미치는지 좀 이 부분은 A급으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들 잘 썼는데 중요한 장점인 한국성의 기팔력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